밀라 공주와 백성들! 성을 정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안 되죠, 판지 기사님.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궁수들, 화살 준비해! 우리 성을 적에게 내주지 않을 거야. 발사! 여기가 우리의 새 집이야. 들어갈 준비 됐어? 여보, 나 화려한 드레스를 입지 않았어. 옷 갈아입고 돌아올게. 좋아, 얘들아. 환영한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청소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가구도 없어요. 그래, 맞아. 건설 노동자들을 부를게. 저기요. 가구는 어디 있죠? 침대가 너무 무거워요. 빨리 하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밀라, 뭘 찾았어? 맛없잖아. 캔디, 내가 가진 것 좀 봐. 뭔데, 아가? 판지로 만든 마법 지팡이네. 이 쓰레기를 없애보자. 아브라, 아카타브라. 우와, 됐다. 작동하는 지팡이였어. 좋은 생각이 있어. 프린스 엑스 앱티바투스. 난 이제 공주야. 진정한 공주지. 하지만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 바로 고쳐줄게. 이 판지 조각이 딱 맞을 거야. 측정해보자. 뭘 만들려고? 치수에 맞게 남는 부분은 잘라내요. 이렇게 하면 헤드피스가 고정될 거예요. 다음으로 왕관의 윤곽을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줘요. 멋지다, 밀라. 이제 넌 티아라를 가진 진짜 공주가 됐어. 들어오세요.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하지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어딜 가시려고?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시킨 일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 보여줄까, 밀라? 그래, 언니. 뭘 보여줘? 박수? 뱅! 어떻게 한 거지? 효과가 있었어. 저런 건 본 적도 없는데? 이 판지로 진짜 성을 만들자. 일단 모든 것을 측정해야 돼. 이게 뭐야? 마법 지팡이 설명서. 마법의 마커가 지팡이의 다른 끝에 숨겨져 있어. 시험해보자. 시험해보자. 창문을 그리고. 음, 이러면 안 열리잖아. 아직이야. 조금 기다려야 돼. 우와, 됐다. 이제 다른 창문도 그려보자. 조금 기다리고. 판지 창문. 나타나라. 우와, 제대로인데?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마법 지팡이 좀 주시겠어요? 잠깐만. 두 번 측정하고. 한 번 잘라. 빅해렴. 얘들아. 안전을 위해서야. 진짜 무늬야. 어서 오세요. 공주님. 우와, 훌륭한 일꾼들이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 너무 어두워. 뭐래 할 줄 알겠어. 마법 지팡이 좀 주세요. 빛이 필요해. 잠깐 기다리자. 여기 램프가 있어요. 아가, 졸리니? 침대가 필요해. 바로 가져올게. 저기요. 침대 좀 가져와주세요. 문제 없지. 저기 한 번 가볼까? 아니, 반대쪽. 아, 저기 있네. 캠핑 침대. 신의 선물이야. 가자. 공주님이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뭘 찾았는지 봐. 우와, 너무 좋아요. 별로예요. 전혀 공주 침대 같지 않아요. 다른 침대를 원해요. 금방 될 거야. 베더스 트랜스포머스. 부드러운 시트가 필요해. 이거면 되겠다. 내가 캐노피를 가져갈게. 완벽한 공주 침대. 좋은 꿈까, 아가. 내가 티아라를 맡아놓을게. 어디에 두지? 테이블, 나타나라. 여기 티아라 선반이 있네. 그리고 알람식에도 아침밥 먹을 때까지 늦잠 자지 않을 거야. 나도 잘 시간이야. 다정한 자매들이네. 우리도 좀 자자. 좋은 아침. 우울한 창문이네. 옷장수결 해야겠어. 블러티카스 원워스. 커피 머신이 가장 중요하지. 신선한 커피 냄새. 됐다. 잠에서 깼어. 아가, 얼른 일어나렴. 골판지성에서 잘 잤니? 응. 근데 밤새 베개 밑에서 뭔가가 날 괴롭혔어. 뭐였지? 자자?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겠네. 동생, 공주 운동하고 있는 거야? 배고파. 이거 어때? 정원을 만들고 우리만의 아침 식사를 기르자. 여기가 우리의 미니 정원이야. 뭘 심을까? 판지가 있어. 갈아줄 거야. 이걸로 먹을 걸 얻을 수 있어. 물을 주고. 수확을 기다려. 우와, 당근이 자랐네. 맛 좀 볼래? 음, 너무 맛있고 건강해. 너무 배가 고파서 망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을 거다. 마음껏 드세요. 정원에서 갓 나온 음식이에요. 아름다운 아침이야. 너무 지루해. 흥미로운 것을 생각해보자. 좋은 생각이 있어. 기다려봐. 여기 램프야. 미술 시간. 내가 바탕을 그릴 테니까 너가 색칠해봐. 어때? 고마워. 난 허기허기가 좋아. 파란색이 더 필요해.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허기허기가 살아나면 안 되는데. 그냥 다른 걸 그리자. 됐어. 정말 놀랍네. 아가, 이리 좀 와봐. 성 안에 있는 성인가요? 그렇지 않아. 껌볼 기계야. 봐? 문을 내리면 섬에서 껌이 굴러나올 거야. 좋은 생각이 있어요. 국민 여러분. 성료를 곧 건설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전화. 바라빔, 바라붐. 타워가 완성됐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탑들이야. 어떡해. 너무 높잖아. 이제 어떻게 내려가지? 도와줘요. 기다려요,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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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 마법 지팡이를 줘봐. 슬라이더 슬라이더 슬롤러스. 내려오세요, 공주님. 재밌지 않았나요? 브라보. 미끄럼틀 한 번 더 탈래요. 지금 당장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단을 만들면? 너한테는 마법 지팡이가 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케빈, 무슨 짓이야? 운동화가 카드보드로 바뀌었잖아. 멋져 보이네. 잠깐. 사실 좋은 생각이야. 판지는 판지를 만들지. 걷는 마법.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 이제 쉽게 성의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어. 내 운동화부터 돌려줘. 공주님. 그리고 공주님 언니분. 성 옥상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제 놀자. 성을 무슨 색으로 칠할까? 흰색? 핑크색? 줄무늬? 아니면 물방울무늬? 저기요. 판지 기술을 사용해요. 뭐? 패드가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보여주려는 참이에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볼게요. 이거? 아니면 이 색? 이 색깔 어때요? 우와. 이거 멋진 것 같은데? 멋진 색이야. 어? 케빈. 포토샵 실수를 채우고 있군요. 내일이지. 성을 밝히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모든 조명을 연결하면 됐다. 우와. 이제 올라갈까요? 좋은 생각이 났어. 밀라 공주와 그녀의 백성들. 성을 정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 거야. 감히? 판지 기사가. 우리는 성을 지킬 수 있어. 붕수들. 화살을 준비해. 성을 적에게 내주지 않을 거야. 발사. 맞았다. 다시 한 번. 당복. 성을 공격한 걸 용서해줘요. 화살을 용서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 줄 알겠어. 마술 지팡이 좀 써도 될까? 상자. 도움이 필요해. 무대로 변신. 됐다. 우와. 여긴 그림자 극장이 될 거야. 공연볼 준비하세요. 가난한 닭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사악한 용이 그녀를 보기 전까지는요. 용은 맛있는 저녁 식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니콘 슈퍼 히어로가 나타나서 치열한 전투로 용을 물리쳤답니다. 뭘 봤어? 닭이 구조됐어요. 난 숲에서 가장 행복한 닭이야.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거야. 널 사랑하니까. 정말 다정하다. 그리고 감동적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관중 여러분. 우와. 멋진 성. 비싸 보이네. 안녕 얘들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퀴벌레가 있어. 에리카. 진짜 바퀴벌레야. 우리 어떡하지? 빨리 업체에 연락하자. 캔디. 너 머리에도 있는데? 안 돼. 도망쳐야 돼. 지금. 여보세요. 네. 빨리 와주세요. 비상사태에요. 사람 살려. 알겠어요. 지금 가요. 바퀴벌레들. 너네 세상은 끝이야. 캔디. 봐. 아. 도망쳐. 바퀴벌레가 집을 점령했어. 뭐였지? 바퀴벌레 때문에 죽었나? 아니에요. 음. 저 부르신 거 맞죠? 맞아요. 제발 구해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프로에게 맡겨보세요. 휴. 다행이다. 말도 안 돼. 이건 악몽이야.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 트레일러는 어때요? 저쪽에 있어요. 알겠어요. 친절하시네요. 행운을 빌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우와. 좋은데? 이 버튼은 뭘까? 조명이 켜졌어. 여기 아늑하다. 무슨 냄새지? 봐, 캔디. 뭐라고 써있어? 냄새를 조심하시오. 이런 건 밖에 걸었어야지. 옷을 갈아입자. 잠깐 화면 좀 돌려주세요. 훨씬 좋다. 뭐, 당분간 여기서 지낼 것 같으니까 귀엽게 만드는 거야. 시작하자. 벌레 생각은 하나도 안 나게. 쓰레기는 전부 버릴 거야. 봐, 여기 페인트가 있어. 난 붓이 있네. 유니폼도. 좋아. 저런, 에리카. 괜찮아? 숨 쉬어. 고마워, 캔디. 여기 페인트 롤러야. 손에 묻지 않도록 장갑도 끼고. 내 장갑은 이상해. 이게 더 좋다. 페인트 칠하자. 가장 먼저 벽을 흰색으로 칠하면 트레일러가 금방 귀여워질 거야. 첫 번째는 끝났어. 이제 색을 고를 차례야. 핑크색. 오렌지야.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퓨, 그냥 여러 색으로 하자. 흰 바탕에 밝은 패턴이야. 괜찮게 나왔는데? 하이파이브. 페인트 칠은 다 했어. 다음은 뭐지? 좋은 생각이 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화장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유령이다. 아니야, 나였어. 담요를 가져왔는데. 침대가 부드럽고 편해지도록 덮자. 바퀴벌레 보스? 이 베개는 별로야.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가위는 있어. 어? 실도. 우와, 괜찮다. 손가락 좀 빌려줘, 에리카. 하나에 실을 감아봐. 두 손가락이 칭칭 감아준 다음 묶는 거야. 세 번 반복하고. 중간을 자르면 부드러운 폼폼이 되지. 폼폼이 엄청 많이 생겼어. 이제 이걸 베개에 붙이자. 바퀴벌레 대신 부드럽고 스타일리시한 폼폼 베개가 생겼어. 침대에 잘 어울리네. 또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마법의 가방을 열어보자. 이 귀여운 핑크 뿔은 뭐지? 음메, 해골 장식이야. 벽에 걸어야지. 뭐야, 옷이 걸렸나? 치마가 찢어졌어. 그래도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치마가 귀여운 커튼이 됐어. 밑을 자르면 훨씬 아늑해. 해골도 잊지마. 그래. 어머, 봐. 벌써 어두워졌네. 우리 별 보러 갈래? 우와, 예쁘다. 오, 봐. 이제 다 끝났나? 나쁜 벌레들. 내일 다시 올 거야. 잠을 자야지. 내 편안한 베개. 야, 캔디. 좋은 생각이 있어. 해보자. 베개가 엄청 많잖아. 우리 두 개만 빌릴게요. 고마워요. 저리 가, 바퀴벌레 괴물아. 케빈이 안 깼어. 너 멋지다. 아니, 너가 더 멋져. 너야. 너라니까. 그만 밀어. 베개 싸움. 솜이 여기저기 다 튀었네. 천장에도 붙었어. 괜찮은 건가? 천장에 솜사탕이 달린 것 같아. 우리 천장을 전부 채워볼래? 흰 구름처럼. 조명을 가져오기 잘한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조명을 천장에 붙인 다음 켜보자. 핑크색 천둥 같아. 디스코 안경이랑 음악도. 피곤하다. 사라져, 바퀴벌레들. 다 끝이야. 여기서 뭐하니, 바퀴벌레 왕? 각오해야 할 거야. 하지마. 그냥 과자 먹는 건데. 방금 뭐였지? 좋은 아침, 에리카. 너도 캔디. 우리 맛있는 소다로 하루를 시작하자. 저기, 케빈의 바퀴벌레 젤리는 어떻게 처리할까? 으흐, 더러워. 그래도 더러운 것도 장식으로 바꿀 수 있어. 핑크색 리본이 잘 어울리네. 향이 나는 초도 켜보자. 음, 라벤더 향이야. 이제 박냄새도 사라지고 있어. 사인은 떼도 될 것 같아. 오, 밧줄? 이건 어디에 쓰는 거지? 준비해, 바퀴벌레. 카우보이 케빈이 나설 거야. 다 잡아버리겠어. 밧줄은 치워버리고, 재밌는 가랜드로 바꾸자. 캔디, 도와줄래? 나한테 맡겨. 깃발이 잘 어울려. 바닥에 있는 밧줄은 어떡할 거야? 방법이 있어. 러그를 만들자. 손들어. 시작해볼까? 밧줄의 끝을 글루건으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 동그랗게 말아가면서 붙여줄게요. 러그를 폼폼으로 꾸며요. 완성! 귀여운 러그가 됐어. 내가 트레일러로 가져갈게. 귀여운 식물이네. 이것 좀 봐. 어디서 가져온 거야? 마음에 들지? 우리 새로운 룸메이트야. 햇빛이 필요해. 너무 좋다. 난 부족한데. 그냥 밖에 눕는 게 낫겠어. 뭐? 그래도 되는 거야? 질투하지 마. 그래. 그럼 이거나 받아. 반사할 거야. 뭐야? 눈이 안 보여. 날 태우려는 거예요? 참 고맙네요. 다 해 잘못이에요, 케빈. 나사 하나 더 줘. 야, 켄디.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소포 배달 왔어요. 사인해 주세요. 우리 시킨 게 없는데? 알겠어요. 사인할게요. 감사해요. 뭘 보내줬는지 한번 볼까? 우와, 미끄럼틀이야.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갈게. 야, 캔디. 잘 지켜봐. 내려올 때 너무 아픈데? 좋은 생각이 있어. 어디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우와, 내가 불게. 퓨, 더는 못해. 도와줄까? 펌프도 있어. 그래, 고마워. 펌프가 도움이 되네. 마시고, 뱉고. 뭐? 이제 수영장으로 떨어질 거야. 금방 올게. 모두 감사해요. 다 됐어요. 다시 들어와도 됩니다. 아무도 없잖아. 나 들어간다. 아야, 케빈? 여러분, 끝냈어요. 다시 돌아가도 돼요. 돈은 필요 없어요. 제 트레일러를 꾸몄네요. 이런데 사는 게 꿈이었어요. 쿠션, 식물이랑 장식까지. 우리는 돌아가자. 바퀴벌레도 없어. if you don't